그건 한마디로 전쟁이었다. 그날 밤의 싸움으로는 부왕예인이란 단어가 생긴 일을 가장 처절했던 싸움으로 역사에 기록됐답니다. 너희들은 오늘 다 죽었다. 최기동 너 강산구 24호에 최기동 맞지? 기동이 너 사랑구시라고 살까 싶었는데 대기랑 만대 이 새끼야. 야! 어 그래 너 오늘 사람 좀 내봐. 내 교육방식에 불만 있는 놈 누구든 손들고 말해. 너희들 왔나? 마 사심이 들고 찌르고 구대에 파서 먹고 마 이래 해야 안 되겠나? 진짜 배치해야 되겠구만. 오이구! 따라와? 따라와.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. 나 주란 씨한테 관심 있다. 너 한번 해보겠다 이거냐? 네가 나랑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냐? 야 이 주란! 이 새끼야 이것들 전부 다 낙간 베넘으로 시작해야 된다. 야! 안 붙어! 안 붙어! 안 붙어! 강산고 24호의 최기동. 니가 감히 나를 쳤어? 니가 이젠 확실히 감을 잃어버렸구나. 야! 안 붙어! 야! 안 붙어! 안 붙어! 어쩌냐? 옛날 같지 않았어. 야 나 최기동이야. 최기동. 그게 바로 나야. 변심한 내 카리스마.